아 멋지다 야 너는 야 갑옷도 입고 있어 오메 오메 0명당 크기 21명으로 이것보다는 길드가서 이거를 강화합시다 기술 3급까지 크으 강화됐다 자 이제 강화를 시작해볼까요 야 돌진 어딨니 돌진 우우 그거랑 킬 올리고 디스마스 얘도 결투가랑 혈관저개 자 돈을 버는 만큼 쓴다 진짜 얘는 아직 레벨이 낮아서 안 되는 것 같고 클라벨 야 그거랑 저거가 그래 아 랩이 좀 달리는구나 괜찮아 크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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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를 주 병력으로 합시다 한동안은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멘탈도 뭐 나쁘지도 않고 가자 방해 90% 아 베테랑 겁나 어려울텐데 하나만 더 돌고 오늘은 그만 할까요 해아만 가자 3,000원 숨겨자의 봉인 어 이거 좋은데 이거 갈까 이거 하자 이거 한 번 더 갑시다 기어들게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넉넉하게 가져가고 식량은 이거면 됐나 갑시다 하주의 회고로 대지왕자 남겨 남겨 못 넘기지? 못 넘기네 하하 방 겁나 많네 일만큼의 돼지왕자 처치하기 야 방 오지게 많은거 봐라 오케이 가보 어? 벌써 보물상자? 어? 벌써 보물상자요? 열쇠하나 가져왔는데 이씨 자 뒤에서 까비 크리어 쓰면 좋았어 진짜 쎄야돼 아 아 아 아 가는김에 아 아 아직 뭐 필 채울 필요없는데 이럴 때 꼭 많이 터지더라 크 역시 스킬을 강화하는 어 그런 결과가 보이죠 때리로 cio 두루룩 아따라 땡 잠시만 맞다 이거 하면 앞으로 오지 괜찮아 잡으면 돼 겁나 멋진거 보소 탁 탁 탁 탁 탁 멋져 멋져 야 얘 P 좀 채우고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강화가 되니까 쓸만해졌어 원래 쓸만한 조합이긴 한데 확실히 쓸만해졌어요 얘네가 따르릉 야 넌 일단 뒤로 좀 치자 뒤로 좀 치고 뒤에부터 메인트 기본 5는 들어가네 이제 아니 아니 끝 어? 살았어? 살았네? 야 니 멘탈이나 챙기자 무난해 크으 으 빰 빠바밤 빠밤 빠밤 과연 과연 금 땅이 좋아 좋아 훌륭해 어 전투 하나 있네요 이쪽으로 오면 그래도 뭐 괜찮아 어 어두우니까 이거 하나 뜹시다 에플 하나 뜨고 아 이쪽도 괜찮아 자 따르릉 하나요 자 10번 정도 뭐야 한 번에 안 죽었어? 이씨 우이씨 한방에 잡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 예 일단 피 좀 채우고 아우 진짜 겁나 잘부네 뒤에부터 야 니 멘탈이나 챙겨라 야 니 멘탈이나 챙겨라 으응 얘 피 좀 채워주고 야 이럴때 크릭가 또 끝납시다 끝났고 가냐 별거 없었어 아 사라 뒤에부터 자 버프 좀 걸고 아이씨 또 위험이야 위험 위험 오케이 딜 잘들어갖고 힉 건들며 훅 간다 진짜 건들며 훅 간다 어 어떻게 할까 이걸 랩부터 툭갓 핍니다 이게 없애고 하아 잘도 하고 어디 멘탈 납출 애가 있나 하고 봤는데 있네 아니다 야 너 간만에 칼질 좀 해라 뭐야 두명이나 맞는거였어? 저거 알았네 승부 힛힛 하지마라 이거라 어? 살았네 괜찮아 얘 피좀 채우고 얘 피좀 채우고 타르르 낫질 한번 더 해볼까 아니다 이게 정신이나 떨구자 멘탈이나 회복시키고 퐁힛 드린 빠반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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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시하고 따르르 함정 아 품을상자 있는쪽으로 가야지 따르르 도돈이랑 이거 한 번 써주고 슬슬 함정이 있을 줄 알았지 어디보자 버프 한 번 걸어주고 이씨 어두웠나? 아 바닥 붙이자 오케이 야 얘부터 끝내 크으 듬직 어? 얘는 끝났다 얘는 끝났다 퍼르리 그쵸? 피 세우고 뚜루루 어디 한 번 더 으 지명타 어디 야 멘탈 얘나 채워주고 있자 얘 멘탈이나 채워주고 있자 응 야 투 딜러 체제 좋죠 투 딜러 체제 나쁘지 않아 야 얘 끝내자 Щ이 개나리 이 돼지 시키가? 이 돼지 시키가 미쳤나? 누구부터 해야냐 야 얘 멘탈 일단 피버리티 카드 챙겨놓읍시다 아 잠시만 이거 방어 안했나? 한 번 더 야 얘 피지어 한 번 더 피 죽다네 왜 얘만 노려 아 싸워 끝나네 진짜 야 우리는 멘탈이나 유지하자 신경쓰지 말고 가라 굳게 갈 것이지 자 이거 죄다 무시하고 자 가자 봉상자로 뭐냐 이거 이거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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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룸 보스룸 찾았죠 나쁘지 않아 하나 해주고 아하 이거 깜빡했다 깜빡했다 잘한다 자 일단 버프부터 한 마리 난방해 자 돌격! 에헤이 아니야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? 어? 저 정도면 뭐 아 실죽 된다 일단 돈부터 메탈이나 좀 더 닫혀 놓고 안녕하세요 네 가가멜리단님 어서오세요 야 끝내자 어? 에라이? 아 잠시만 아이씨 독 걸렸어 이씨 끝냅시다 아 못살아 여유 훌리다가 독 걸렸어 아 못살아 함정이랑 함정 다 걸렸어 자 일단 가기전에 횟불 킵시를 하나 어 깜짝이야 우리 가가멜리단님 사무소에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아니 함정 있었어? 나 못봤는데 이씨 아직 어두웠나? 승상 가져갑시다 자 보스전 가기전에 횟불 하나 더 껴 혹시 몰라 숙격 당할라 안녕하세요 예예 첫 보스전인데 어 침묵타 좋아좋아 짜잔 뭐 맨? 야 얘 기절 시키고 저 안에 일단 얘 피 붙어 아씨 어 깜짝 놀랐네 아 덤지발 방금 미쳤나봐 야 추리를 타자 오케이 한 번 더 아 이거 잘못하면 누가 하나 죽겠는데? 아 오케이 기절 얘 피 채워 빨리 표식 지켰네 오우 얘부터 빨리 없앱시다 허출이 안 터졌어? 야이C 덤지가 참 진짜 작은 놈을 상처에 피니까 큰 놈이 엄청 짜증내는군 아주 덤지가 진짜 자아 아씨 강화를 해? 아씨 뭐를 해야하니? 진짜 어? 이어갑시다 따라란 목숨걸고 앞으로 나갔다 다른 음 오우 ρη 자리 야 얘부터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들어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이 하나 죽겠는데? 야 진짜 이거 잘못하면 얘 하나 죽겠는데? 아 얘 내가 어떻게 끼웠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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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를 어떻게 끼웠는데 제발 제발 목표를 떼지 말아라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닐 때 진짜 아직 자네 쓰러질 때가 아니야 쓰러덜? 이 썩을? 그만해라 그만해라 많이 했나 많이 먹었다 아이가 얘들아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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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싱 누가 찍혀지 얘가 찍혔나? 야 얘부터 얘 잘못하면 죽어 후어어어 턱도 없네 이걸로? 제발 살았 살았어 살았어 쉬 쉬 쉬 쉬 어? 자아 끝장끝장끝장끝 좋게 야 얘랑 가 자아 가고 줄짓 얘 피 올리고 얘 기절 제발 기절 아이씨 아 밥 좀 먹일거 턴 왔을 때 끝내하여 끝내합니다 제발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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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얜 잡았고 달았고 어떻게 해야지 야 어그로 좀 끌어봐 어 끌고 빨리 후우 후우 진짜 토 나오네 아이씨 토까진 아니고 졸라 어렵네 넌 죽었다 이 자치가 어? 아 힘들었다 어? 진짜 힘들었다 피 채우고 야 너네 붕대 못쓰니? 야 너네 붕대 못쓰니? 야 너네 붕대 못쓰니? 야 너네 붕대 못쓰니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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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닫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가장 최선이야? 이게 최선입니까? 조금 돌아다니면서 먹으라니까? 아 모자랐구나 아니 왜 방금 먹었잖아 너 해석대 필요없어 함정 하나에 자 좀 더 밝히고 갑시다 그 이상은 용병들을 부려먹으면 안됩니다 돈 좀 아끼게 돈 좀 아끼십시다 우리 여기까지만 둡시다 여기까지만 하나 또 자 얘는 맨 뒤로 가고 설마 죽겠어 죽일지도 아 턴 왔을 때 저것도 쓸걸 붕대 좀 야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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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? 쓸지 모르니? 이씨 그냥 칠까? 먼저 완료인데 그냥 칠까? 그냥 살아납시다 자 괜히 욕심냈다 괜히 욕심냈다 오케이 한번 밖에 한 번만 더 견디면 돼요 돌파 박 탈 할 수 있어 나쁘지 않아 설마 어? 이 속을? 야 끝내 끝내 모두가 꼭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딴딴따따 어? 아 재밌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이거 가보는 몇개 못먹었네 가보는 몇개 못먹었어 스트레스는 낮은데 어? 얘네 레벡했네 나쁜 시력 아이 원글이 괜찮아 어차피 얘 버프만 해요 억셈 회복기술 아 잠시만 날렘몬돌린이란 아니 그게 더 좋은데 질병청왕 그래 나쁘지 않다 어? 이번엔 나쁘진 않아요 차도 면했어 부기장애인 가갑이요 가갑이요 중도 드럼칸 헌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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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요야 야 안돼 안될필이 없어 골또품 전시회 뭐해 포우는 이제 레벨 2 입니다 디스마스도 레벨 3 입니다 탱토크도 레벨 3 입니다 나쁘지 않아 아 지박이야 하면은 술급 괜찮아요 시체벨이 돼 네파일 이제 보니까 이거 정신병원이다? 생각해보니까 요양원이 아니라? 아 잠시만 이거는 올리면 어떻게 되지? 비용이고 질병치료비 질병치료비 칸소 어떻게 할까? 이야 기벽 좋은 기벽은 확실히 탄탄하네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?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얘네들 색적광 아 잠시만요 안녕 보 immersed 속 allen 다운 상탈 햄 누워 또 암튼 이거 봅시다 이게 뭐지? 뭐냐 이거? 도복장을 중축합니다. 중축까지 아니야 안해도 돼. 이건 굳이 안해도 돼요. 그쵸? 야 봐봐. 변기창이랑 갑옷재주창. 대장대장이 말하는거죠? 야 진짜 씨. 겁나 비싸네. 겁나 비싸네. 이거 녹아다 한번 해야할 것 같아요 나중에. 녹아다 한번 해야 돼 저거. 그리고 소도탄 강화해놓읍시다 이거. 얘 스킬도 강화해놔야 돼. 딱히 쓸 일은 없긴 한데. 막상 쓰려고 보니까. 어? 너무. 댐지가 안 나와. 아이씨. 응? 그리고 보훈. 얘 내가 강화 안했구나. 아이씨. 아이씨. 다음번에. 어. 어흐. 도돈. Um. 어흐. 음. 어흐. 할까? 쉬었으면 좋겠다고 죽은 술만 마십니다 진짜 어 그래도 한번 쉴래 아니야 또 안 쉬어도 돼 어 스트레스 아 기벽을 치료를 강화하자 맞고 디스마스 얘 보면은 겁나 잘 컸는데? 진짜? 이제 보니까 디스마스 겁나 잘 컸네? 진짜 자 어디 보자 예 됐고 아 어 뭐 된 거 같기도 하고 야맹진? 영소브란 야 이거는 막아야돼 이거는 막아야돼 자살충동은 막아야돼요 4,500원이네? 아씨 어지간히도 센건가벼 그 쯧 쯧 해 깜깜 벌집하려는 거야 뭐긴 뭐야 거기는 정신병원입니다 정신을 개조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떠오르는 게임 알라스트 아 아 뭐 이제 된 거 같죠? 이참에 다 같이 쉴래? 야 디스마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니 아니 너네 어차피 안 낮춰도 돼 그쵸? 그쵸? 가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 종료